1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점감 행위를 통해 추정치 총득표수에 대한 추정치를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완벽하게 총득표수입니다 송영길과 오세훈의 총득표수가 한 장의 테이블로 딱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제야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득표수에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송영길은 39%를 득표했고 오세훈은 59%를 득표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권수정은 1%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세훈과 송영길의 격차는 10%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고 나면 여러분들 격차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송영길은 36%를 여러분들 득표했고 오세훈은 62%를 득표한 겁니다 격차가 여러분들 26%로 확대가 됩니다 20% 차이로 오세훈이 이긴 것이 아니고 26% 여러분들을 차이로 이겼는데 6%를 뭡니까 그냥 만진 겁니다 6% 정도를 만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총득표회에서 일어난 조작률입니다 여러분 1번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송영길 173만 표 오세훈 263만 표 권수정 5만 3천 표 송영길 39% 오세훈 59% 정의당 1% 여러분 이것이 1번이 뭡니까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에 엄청난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냅니다 이른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총조작규모가 여러분 여기서 여기가 이거는 틀린 거 안 돼요 이거는 사전투표가 아니고 이거는 선거인수 총선거인수 평균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가 아니고 총선거인수 기준을 해가지고는 6.52%를 조작한 겁니다 오세훈이가 오세훈이에서 3.24%를 빼앗고 총선거인수의 3.24%를 빼앗은 겁니다 그다음에 송영질학의 3.28% 약간의 오차가 생기죠 조작수가 다른 일은 잘못 투표지 상관된 득표율 등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이고 대략 3.24%를 빼앗고 플러스 3.24%를 더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하게 되면 송영질은 158만 표를 얻었고 오세훈은 275만 표를 얻은 겁니다 오세훈은 62%를 득표했고 송영질은 36%를 득표한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20% 격차로 오세훈이 이긴 것이 아니고 26% 격차로 이긴 겁니다 오세훈이 빼앗긴 표는 본인이 얻은 총특표수에서 5%를 빼앗긴 겁니다 아주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개입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총특표수가 아니고 사전투표특표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의 서울시장에서 사전투표수 얼마를 이렇게 만졌냐 여러분들 사전투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딱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은 송영길 44% 오세훈 54% 10% 격차가 낮다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여러분들 얼마가 되는가 하니까 36% 62%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36에서 62%면 사전투표 기준으로 보게 되면 15.95% 한 16%를 조작한 겁니다 오세훈이 8% 송영길이 8% 플러스 8 마이너스 8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6%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그냥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총특표수 기준이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사전투표 기준입니다 사전투표 기준으로 한 16%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6%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전투표 기준으로서는 송영길과 오세훈이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62에서 36을 빼면 얼마입니까 62에서 36을 빼게 되면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시죠 62에서 30 28% 정도 차이 나네 28% 26% 26%정 차이가 나네 10% 차이가 난 게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율 기준으로 하면 26%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가 아닌 겁니다 선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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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증가와 감소 작업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속구리 사전투표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확진자 사전투표 속구리는 현장에서 실물 위조 투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가장 두 개의 문제점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가시켜 감소시키는 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 두 가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제공한 자료 춘천시의 석사동 춘천시장 선거를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봉인지가 뜯겼을 것을 보이는 강한 그런 증거들이 어제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중요도를 따지게 되면 한 7할 정도입니다 70% 정도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의 조작입니다 그 문제가 가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광역단체장 그리고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인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의회의원 이런 모든 선거가 저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서 있는 투표지수하고 발표된 것하고 맞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은 한 집어넣었겠지만 절대 그대로 수를 다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백만 표를 어떻게 다 맞추고 집어넣겠습니까 대충 늦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 공정성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문제뿐만 아니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나 협력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소위 선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졌던 분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노 이렇게 하지만 잘못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런 증거들입니다 이 소위 선거 데이터 소나타가 이런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원인을 규명합니다 이 선거 데이터의 여러분들 소위 생산 주체 발표 주체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완전히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다시 써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반복적으로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권이 박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번째 선거에서조차도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선거를 데이터를 만들어냈냐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냈냐 누가 관여됐냐 이런 문제를 밝힐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선거정의를 세울 수 없고 선거정의가 세울 수가 없으면 그 나라는 기약할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 이준석 씨가 이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훨씬 더 큰 죄는 이준석의 큰 죄는 그냥 성상납 문제 차원이 아니고 선거부정을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악질적으로 행동한 부분이 가장 저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과 역사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쭉 드렸는데 어쨌든 내일도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왕의 윤리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이 고심 끝에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결과를 발표해서 그나마 참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